두장 제거 캐릭이 쓰레기인데 어쩔 수 없지 정령의 똥 정령의 똥 정령으로 일어나 Würz 아이고 제일 보기 싫은 애들 나왔네 조여 아 1번 아이고 드래겐 와 주스 두개 아씨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아 실수 죽을 줄 몰랐는데 유물을 나중에 주는 유물을 드립니다. 까까아 캘리버스 깔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.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회피도 얕 펑수 세 장 비 세 장이 낫겠지. 뭘로 펴가자. 바로 21단. 이게 어떻게 일반 몹. 고통받으리라. 마음의 옷에 뜨기 전까지는 좀. 영체와 캘리퍼스. 인정. 오리아르곤도 있네. 오리아르곤도 있네. 체력 많이 깎였다. 체력 많이 깎였다. 고통은 또 언제 지우냐. 고통은 또 언제 지우냐. 겁이 아르곤. 약화 걸지마 인마. 힘들어 뒤지겠는데 진짜. 힘들어 뒤지겠는데 진짜. 안풀이네 이거. 비자 인마. 킹박집. 증신수양. 증신수양 두개 얻어 줍지만 뭐. 하나만 쓰자. 아야. 꼴랑 물량 안 샀다고. 사람 치는. 부적특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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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세상에. 16 곱하기 3 섬탑의 무서움 아싸 추월이다 아싸 마요다 엘리트다 엘리트 진짜 쎄네 역시 섬탑의 엘리트야 손절 필요 없겠지 어차피 캘리퍼스 마요 돌리면 그래도 손절 플러스 같은 거면 집어갔을 것 같은데 드리루다 병법상 괜찮은 것 같다 에피도약 할 때도 쓸 수 있고 뭐지? 이 형태가 다 빠졌는데 스트레이팅 아 뭐 벌써 다 빠져 아니 아휴 미라손 잘 들어갔네 다행이다 집어갔다 잘 모르겠지 그렇게 설치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 이 연기들이 들어가요 으 마요 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저거만 없었으면 보는건데 엄벌 전투 참가 지워야 되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전투 참가 나옴 교훈 좋네 여류도 좋고 횡행은 필요 없고 부적이 있으니까 물음표 좀 밟자 여운 무에 필요한가 클릭 덜 해도 될 듯 아 이제 거의 다 이기지않았나 물론 첨탑은 종잡을 수 없지만 이긴 것 같으니 메이요우 퓨든 데메시스 화상 억가로 사망 이갈김 강화해놓자 그냥 엘리트 가지말까? 엘리트 외감? 든든한 일반 몹 잡채 화쌈을 잘 넣었는데 메시스야 이제야 구상을 보는구나 잡음 락댐 그..망알..저.. 무적 좀 보자 인마 이제 황륜 대제 게임이름이 왜 블루 아카이브인지 알 수 있는 해목이구요 파란거만 나옴 오올블루 맹꽁 3초 소상인을 도와줘요 아휴.. 그래도 부적 쓰긴 썼네 쥬이 G 강호할 것도 없지만 감잘 것도 아니니까 강호할 것도 없지만 강호할 것도 없지만 깡깡깡 아이고 달팽아 왜그래 뭐가 불만이야 왓처를 만나면 불만이 있을 것 같긴 해 달팽이 만나면 깡치는 것처럼 달팽이도 출근했는데 왓처 있으면 아으 저 맥투성이 개싫어 패턴 진짜 기분 나쁘네 목에 염증 가라앵도 얼마나 됐다고 또 목에 뭔가가 자라나고 있어 살려줘 생명의 탄생 다음탄 잡을 수 있나 아 아이 섬 빡치네 아 뭐해 아 모십 사 꼼파이 tham 오십 사 코파이 tham 코파이 tham 오십 사 오십 사 진짜 달팽이는 저절이다. 아이.. 교문 태웠어야 했는데.. 자.. 주noc지 Won ct쪄 쪄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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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